공환도 만드시 Biblii 내가 여기서 싸워줄게 공환도 읽어봐, 밥 미니 한 번씩 어게 해! 앞 trag examination 공환도 복도 between water 그 aim 야, 공환도 복도一下 축하한다 271 번째 이제 쫙! 이제 쫙!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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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onc 온몸 ad 강릉하자! 강릉하자 강릉!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사는 거냐 이거? 네? 이거 누가 사는 거냐? 몰라요.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누구야? 안 먹어. 맛있는 걸로 주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밀크 주세요. 네 밀크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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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지 말고 드세요. 먹을게. 젖지 말고 드세요. 먹을게. 왜요? 몇 개 주문하셨어요? 커피요. 커피요. 커피이라고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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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밀크 주사기가. 이거 항의 형이 도대체 고생했다고. 아 진짜요? 한 번만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항의 형. 아 초코? 감사합니다. 이건데 초코 아니에요? 아닌가? 네. 네. 이거만 되는 거야? 네. 이거 딱 세 개밖에 없네. 넌 뭐 먹을래? 저도 초코 한 개 주세요. 저거 최악 선수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 항의 형이 준 거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항의 형. 항의 형 잘 먹겠습니다. 제가 한번 밀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항의 형 이걸 하는 거야? 네네. 통도해서. 통도해서? 오우. 오우. 알죠? 여기 밀크 먹어야 돼. 킥해야 돼. 오우. 카메라 마키아토 아이스 뜨거운 거. 카메라 마키아토 아이스 뜨거운 거. 아시겠네요.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마키아토. 최종. 카메라?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마키아토. 카메라 마키아토? 이름 적어요? 아니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안 적으셔도 돼요. 영어라 모르겠는데. 말씀으로 달래요. 말씀으로 달래요. 아 영어라 제가. 영어 우울증 있어요. 이게 중학교. 중학교. 바로 풀어놨어요. 뒤에 통역 있잖아. 통역해 드리면 빨리. 축하드려요. 통역 있잖아 뒤에. 브라운 슈가 초코 주세요. 초코로 드릴까요? 누가 하는 거야 근데. 밀크 커피 초코를. 최향이야? 어차피 팔. 왜요? 그냥 자기 없는데. 다 고생했다고. 직원들이랑 소수들 먹으라고. 마음이 넘네 형보다. 아이스. 초코 하나 밀크 하나요. 아이스. 초코 하나 밀크 하나요. 아이스 뜨거운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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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주니까요? 콜드빅 한 잔 마셨어요? 뭐가 맛있어요? 밀크티가 맛있어요. 밀크티죠. 초콜먹어. 이거 콜드빅로 4개서예요. 형은 뭐 먹을 거예요? 밀크티가 맛있어요. 하나 밀크티 먹어. 콜드비티 먹어라. 콜드비티. 감사합니다. 이거 얇은 거. 이거 얇은 거. 이거 아니야. 밀크는 젖지 말고 까면서 주세요. Too close Why Chae-Hang? 왜 왜 왜? Oh Chae-Hang nice guy. Chae-Hang 감사합니다 동생 Nice guy 이거 누가 하는거야? It's Chae-Hang 분석이다 그래서 쎈서분들 혼내라고 쎈서분들 혼내라고 커피 하나 주시면 안돼요? 네 배달로 쿠폰 네 배달로 쿠폰 안주셔 사양반사랑 계신데 배달로 받으시고 전화를 할게요 안돼 안돼 네? 석스러우세요 이제 카메라를 필요해서 한마디로 하실까요? 잘 맛있게 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 안녕하세요 이거 밀크 드려요? 네? 밀크요? 네 이거 하나랑요 초코 오마도 있어요? 네 네 그거 하나 주세요 아 Chae-Hang이요? 꼭 Chae-Hang이 선수분들 있는 애라고 지도 선수인데 아 그거 제꺼 돌출되어 있을건데 동망이나 하나 잘 먹을게 옷이 너무 아이돌 같아요 왜요? 맞춰 입으셨어요? 옷만 아이돌 아이돌 같아 커피 나왔습니다 어 뭐야? 내 손 아니야? 뭐 다 봤어야 알지 뭐 다 봤어야 알지 뭐 다 봤어? 다 봤어? 안 봤어? 왜 난 잘 된 거 같아 야 인사 잘하는 척 하지마라 카메라 있으니까 인사를 깍듯이 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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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원하셔야 해요 아 맞네 아 초코예요 네 맛있어? 맛있어? 커피차 있다고 문자 보고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니 한 번 잘 먹을게요 다음에 한 번 사러 갈게요 안 된다 안 된다 갖고 오세요 선배님 아 그쵸?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어떤 거 더 아이디? 아니야 안 가봤어요 한번도 끝나 갈게요 안녕 안녕 이거 밀크 저거는 커피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이거 채향센터나 구매되는 거에요 홍야라고 황아 잘 먹을게 고마워 형이 담배 사줄게 초코예요 초코 고마워 항이요? 고마워 잘 먹는다고 얘기해도 돼요? 네 잘 마실게요 그리고 항이 재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잘해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안 먼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잔 하세요 같이 고현이 형이 커피 사다주고 차로 태워다주고 참 좋은 선배죠 저 항상 확실하게 좋은 이야기밖에 안해주세요 하니깐요 홍보팀 커피 열자 이과연 이름으로 이과연 이름으로 이과연 이름으로 홍보팀 항상 편집 감사드리고요 열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가져가세요 1시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애들 진짜 많이 컸다 오늘 이 패션에 대한 코멘트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패션에 대한 코멘트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삼덕민 선배님이 골라주셨어 어 오케이 수고하세요 안녕 아침 그리고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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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